네? 한 분 다 해달라고요? 미안해 꼬마야 아니 아저씨 두 분 날도 훈쩍 내고들 하시더니 죽음은 단추 번치말이야 한 분은 못 쳐봐지마 우쭈간불가 아 우쭈간불가 정말 미안 근데 나 그때 사고선 집갈대만 메고 근데 집에서는 전시해놔가지고 상태는 멀쩡해 알겠지 이 가방 진짜 좋은 가방이에요 너무 잘 알지 근데 이게 뭐랄까 그 화려하다 할까? 이 가방 아저씨랑 진짜 잘 넣었네요 그래? 왜요? 이렇게 좋아주면 더 한 분은 둘 다 했어요 근데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거 같아서 아니 아저씨 무슨 노래예요? 주다보면 주운거지 아무튼 그냥 환불해줘 참 아 그 다음 이렇게 합시다 제가 뮤키링을 갖고 있거든요? 뮤키링이랑 교환을 해주는 게 어떨까요? 뭐? 뮤키링 꼬마야 너 뮤키링을 갖고 있니? 네 근데 이게 시기템이라도 저한테 2천 원 정도 더 주치면 이거 엄청 귀한 건데 이거 진짜야? 아직도는 짝도만 치고 못 안 해요 지금 2천 원이 문제? 내가 당장 줄게 당장이다 고객님 그런 낚시 리자몽은 안 필요하신지? 리자몽? 리자몽도 갖고 있어? 내가 당장 살게 그 리자몽은 5천 원인데? 나 나 형이랑 같이 사주면 7천 원 나 이길게요 나야 너무 좋지 근데 꼬마야 이렇게 팔면 뭐가 남아? 맞으면 저희 영어 비밀이에요 너무 감동이야 잠깐만요 그럼 여기 주도 미켓무 상상 좀 주칠게요 미켓무 상상 너무 꼬마야 그런데 망원은 어떻게 들고 가질 거에요 가방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침묵이 엘무 가방이네요 이거 원래 만 천 원짜리다? 상상 사주면 망원에 지칩니다 당장 살게 엘머 기념 나 기념 참 2동의 사람들은 지금 그야말로 참 춤추어야지 아이고 참 나